첫 파트 에피소드 와이엇 어이엇 일단 얘기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일단 3명까지는 몰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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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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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생각 rough chuva. forgot it. business can be received. 네. 첫 명만 직기 와싸 표정 예! 어우 귀여워 잘 만나는 분을 만나요 지금 계속 만나야해 내 친구도, 그 앤길라는 친구도 그냥..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넓혀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넓혀봐라 여기다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거지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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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모든 피자를 먹을래요. 반죽과 반죽을 드릴게요. 오프라인스 나한테 먹으면 맛있지? 아니 근데 오빠 이미 그랬미가 있잖아 아니 나는 스칼룰 못살이 왔는데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알려줄게 먼저 먹고 있어봐 정말로서 له저기 뭐예요? 뭐에요? 몰라 몰라 니가 보고 싶었잖아